이번에는 민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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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일로 와봐 아니 포즈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카리스마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이렇게 한 건가? 아니면 일로 와봐 목선을 어떻게 하라고? 여기 살짝 떼어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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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이런 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음 뭐 어떻게 하지?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떤 걸 해야 되나? 귀여운 거는 네? 귀여운 거는 뒤? 귀여운 거 쟤는 빼주세요 쉽게 머리 한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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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지금 찍어주세요 응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둘 셋 둘 넵 넵 Jonas 하나 하나 둘 둘 셋